최초로 입증된 유일한 기술력 0.1%의 차이가 좌우하는 품질 제품의 프리미엄을 더하는 경쟁력 이것이 진정한 프리미엄 대한민국 최초로 입증된 도운의 기술력이 만드는 품질 그 이상의 프리미엄 바로 도운의 약색이자 자부심입니다 진공코팅재료 및 하드코팅재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도운 도운이 만들어온 최초 그리고 최고의 품질 대한민국에서 최초입니다 1988년 설립 이래 진공증착용 특수케미칼 및 플라스틱 표면 처리제인 하드코팅 솔루션 생산 공급을 시작으로 도운은 최초라는 수식어를 만들어 왔습니다 1992년 자체 연구기술력을 바탕으로 대한민국 최초 진공증착물질 국산화에 성공하며 국내 광학업계 발전에 기여했고 2000년 진공증착기계에서 사용되는 세계 최초 초발수 코팅 SH-HT와 SH 하우징 개발 2001년 국내 코팅 관련 업체 중 최초 ISO 90001 인증서 획득 그리고 2005년 ISO 140001 인증서 획득까지 도운 설립 25년의 역사 속에서 도운의 기술력은 품질을 좌우하는 차이를 입증했습니다 R&D 기반의 지속적인 제품 개발과 품질 향상은 글로벌 경쟁력으로 이어졌고 2000년 중국 상숙공장 설립과 2002년 중국 현지 법인인 도운광학 유한공사 설립을 통해 진공증착 원료 개발, 자체 생산 등 경쟁력을 확보하고 중국 단양에 이어 미국 뉴욕과 태국 방콕 영업소, 중국 상해 무역사무소 설립까지 도운은 글로벌 비즈니스 역량을 펼치고 있습니다 도운의 기술력과 노하우, 품질 이상의 프리미엄 도운의 지속적인 연구 노력은 뛰어난 제품 개발로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도운의 AF 코팅제인 SH-HT는 수막 효과와 유막 효과가 뛰어난 초발수 제품으로 기존의 발수제보다 우수한 효과를 입증하며 다양한 산업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SH-HT는 진공증착 기계를 이용한 이빔 방식과 몰리브덴 또는 텅스텐 보트를 이용한 저항가열식 진공증착 방법으로 표면 강화와 부드러운 터치감까지 부여한 AF 코팅의 대표 제품입니다 이미 도운은 HT100부터 SH-HT 3G, 5G에 거쳐 SH-HT 4SPEI 개발까지 사용자가 원하는 특성에 맞춰 지속적인 제품 리뉴얼과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AR 코팅 분야에서도 도운은 다릅니다 파인 세라믹스 2차 가공을 거쳐 손도 99.99%를 만드는 세밀한 기술로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특히 도운의 WET 방식 AR 코팅은 기존의 진공증착 방식에서의 AR 코팅이 아닌 유기물에 의한 코팅 방식으로 무수한 작업성과 비용 절감, 적용 범위가 넓은 새로운 AR 코팅 방식입니다 도운의 기술력으로 구현하는 나노 사이즈의 다공성 구조는 포로시티 증가로 굴절들이 감소되고 산란 현상이 없는 높은 투과율을 보입니다 단층의 코팅, 차이가 보이십니까? 이러한 도운의 기술력과 노하우는 현재 아시아 시장의 60% 이상 유럽 20%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또한 도운의 하드 코팅 기술은 대한민국 최초 그리고 독보적인 기술력을 자랑합니다 고광택과 고경도, 우수한 접착력과 내충역성을 자랑하는 제네럴 하드 코팅 솔루션 폴리카보네이트 하드 코팅 솔루션 프라이머 프로덕트 작색력, 접착력이 우수하고 온도, 습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 스페셜 하드 코팅 솔루션 등 새로운 하드 코팅 기술을 연구 개발하며 최적의 솔루션, 최고의 품질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도운, 100년에 초석이 되는 R&D 센터 도운은 끊임없이 연구하고 제품 개발에 투자를 아끼지 않는 R&D 기반의 기업입니다 도운의 중앙연구소는 광학용 기능성 코팅 소재 개발을 비롯하여 각종 플라스틱과 금속의 표면 보호 하드 코팅액 개발 열 경화형, UV 경화형 코팅액의 개발로 다양한 코팅 방법에 의한 최적의 물성 구현을 달성하였으며 수입에 의존하던 티타니아줄, 지르코니아줄 등의 신소재 분야에서도 축적된 기술을 바탕으로 국산화를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도운의 지속적인 R&D와 기술 개발은 최고의 물성과 최고의 품질을 구현하며 제품의 품질을 높이고 고객의 비즈니스의 프리미엄이 됩니다 도운의 기술은 산업과 비즈니스, 생활 곳곳에서 품질 그 이상의 프리미엄이 되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도운